합격생이 찾아오면 종종 하는 얘기가 아 수험생일 때가 행복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더 힘들대 그렇게 생각하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인생이 더 힘들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인생이 더 힘들고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더 힘들고 대학생보다 우리 수험생이 더 힘들고 수험생보다 합격해서 공모에 대해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럼 인생은 계속 나락으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요? 왜 이렇게 항상 과거는 편했고 지금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?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늘 힘든 거 같아 현실은 늘 힘든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해요? 잊어버리잖아요 그죠? 그리고 항상 지금이 힘들어 힘들어 그죠?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힘든 과정은 팩트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힘들어 그죠?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하고 싶은 거는 희소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다는 게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고 힘든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힘든 과정을 내가 어떤 마인드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행복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고 우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든 과정을 이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그렇죠? 나는 왜 이럴까? 낮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를 훼손시키지 말고 이 힘든 과정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상투적이긴 하지만 좀 즐기자 좀 즐기자 이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노력 그런 거 있잖아요? 되게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근데 사실 저는 안 그렇거든요? 저는 과거가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? 저는 별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과거로 별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과거도 힘들었거든요? 지금이 행복해 저는 늘 지금이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이 계속 인생이 행복해져야 앞으로의 미래도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자꾸 지금을 부정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? 그럼 그 다음에 가면은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에요 자꾸 우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에 나를 던지고 이런 거 습관인 것 같아요 수험생이 힘들어요 힘든 과정이죠 그렇죠? 힘들지 않으면 학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렇죠?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즐거울 수도 있고 그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도 있고 그 힘든 과정에 매몰돼서 나의 감정 자체가 그렇게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 힘든 과정에 물러서지 말고 그렇죠? 함부로 내 감정을 던지지 말고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과정인 거고 항상 이 조그만 성취들이 있잖아요 우리 수험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루의 계획을 완수했을 때도 있고 모의고사 점수가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왔을 때도 있고 공부가 잘 된 날도 있고 이런 데에서 이 성취감을 느껴나가면서 하루하루 좀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이 과정들을 좀 더 수월하게 넘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그렇죠? 이 힘든 과정에 지혜롭게 잘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